느려! 너무!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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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그 레거시라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유령이다! 근데 이거는 무슨 이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약간 풀셋이네요. 어? 싸움 금지? 오! 야! 뭐야! 오! 싸움 금지래. 여기 싸움 금지인가 봐. 그렇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약간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 야! 60골드가 잠금 해제를 위해 필요합니다. 아! 요렇게! 강화를 위해! 아! 이런 식으로 로그 라이크네요. 일단 지금 체력, 기사 업그레이드. 기사가 팔라딘으로 전직합니다. 400원이 필요한 건가요? 아! 70골드! 가드가 생겼나봐요. 무게 제한 증가. 무게 제한을 증가시킴으로써 더 좋고 무거운 갑옷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50 무게. 강화 후 플러스 10 무게. 으응! 아! 이게 또 갑옷에 무게가 있구나. 오! 오! 재밌는데? 저 오른쪽 건 뭐야? 건축가. 건축가를 해금하고 성의 구조변경을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 구조변경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들어갈 때마다 막 맵이 바뀌는 그런 거를 막을 수 있게 해주는 건가? 마법사. 마법사를 해금하고 룬과 마법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좋아. 마검사로 가자고. 자, 그리고 위에 마법사 업그레이드. 마법사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내며 강력한 대마법사가 됩니다. 야, 이거 대마법사. 예. 굉장한 힘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돈이 없고요. 마법 공격력 증가. 만화 증가. 어. 요거 건축가를 해 놓자. 건축가를 해금해서 성의 구조변경을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 이게 로그라이크여서 깰 수가 없는 게임이었네. 처음에. 어. 아, 난 처음에 깰 수 있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얘는 뭐야. 반갑소, 보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까? 난 미~~쳤어. 여기 있는 이 레버. 한 번 당기는 걸로 이성이 변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이걸로 넌 니 조상들이 거쳤던거 그대로 거치게 될거야. 놀랐어? 그래야 만나고 말고. 내가 이 놀라운 기이~~계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론 꽈~~하게 힘이지. 그리고 마법도.. 어. 사실 거의 다 마법이요. 근데 내 기술은 공짜가 아니야. 내가 이 성의 구조변경을 막으면 난 니가 버는 모든 골드의 40%를 가져갈거야. 성의 구조변경을 막으시겠습니까? 어 구조변경을 마실 시 60%의 골드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 필요없어요 꺼지세요 아 다잡을 필요가 없구나 굉장히 강해보이는데요 이 친구 오 그 검은 마치 검이라고 하기에는 어 잠깐 이거 때리려고 한거 아냐 너무나도 컸다 그것은 마치 둥기와도 같았다 커다란 철퇴와도 같았다 쉬운데 오호 이것이 칸 드롤 내가 또 쫄보 메타 안하는거 아니겠 하하하하 어이없네 자 여기서 쭉 올라간 다음에 상자 부시고 왼쪽 위로 점프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면서 저 대포 쏘는거 박살내고 아니 미사일 쏘는거 박살내고 옆에 있는 상자 먹으면 됩니다 갑니다 좋아 보스방 가봅시다 보스 왕눈이 왕눈이 잡아보겠습니다 오우 때릴만한게 맞 으어우 왜 가시가 있어 어 쳐다보자 눈깔아 오 좋은데 여기서 이거 스킬 계속해서 때려주죠 다른 패턴 있어? 아하하하 고런거 안맞지 형이요 그런 저급한 패턴에 맞는구나 미안해 아악 이걸 죽네 병씨 너무 너무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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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가봅시다 다시 눈깔괴물 자 눈깔괴물 잡아보자 어 어 어 피하고 하하하하 하하하 오른쪽으로 이동 여기에 몹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너무 많잖아 이거는 좀 에 저거는 저거 너무 많은데요? 저건 저건 뭐야 정의 부대야 자 님들 보세요 하하 오잉 하하 어딜 보시는거죠? 저는 이쪽에 있습니다만 오잉 아 동몰려다 어어 안 돼 안 돼 아하 로드 요렇게 피하는거지 오호호호호호호 개꿀잼 무피할거 같을때는 더월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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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으하하하 어 개꿀잼이다 이거 오 무피할거 같을때 딱 써주면 되네 어 아주 좋아요 아이 샛 뭐야 이거 어 개 어려운데 어떻게 깨요 이거를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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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어려워 진심 저거 못 깨 으하 올라오고 있는거야? 왜이렇게 느려 아 굉장히 느리네 이거 갈만하다 메이플스토리 아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 왜 아무것도 없어 여긴 지옥이야 으에에에엑 으하 스프라이즈 마더파 와 두개야 하하 하하 아니 제작자 또라인가봐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뭐야 이게 어떻게 반응해? 바닥 튕겨내지도 않는데 이거는 방패를 써보라고? 아아악 그냥 읽어봤구요 아 아잠깐잠깐 아아아 아아아 아 이거.. 아 이거 집부나가게 개힘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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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x3 아 제작자 또라이 새끼야 아 죽여라 아아아아아악 후후우후 android 하할.. 하할.. 하하 깔끔해졌어 현황 성공이다! 아 일단 이거 죽어야겠다 아 목표일어왔어 오케이 헤헤 목표 일어왔어 아아 힘들었다